헤비 20주년입니다. 기념 앨범 리본으로 컴백한 코요테의 김종민, 신지, 빼칸씨 어서오세요! 이름하여 코요테가 뽑은 내 인생의 노래 아 이거 뺄 수 없죠? 엄정화의 포이즌 엄청난 주목을 받으셨잖아요 위맨으로 어떠셨어요? 포이즌에서 이 길이 절망이 아니라 굉장히 화려한 이것 때문에 코요테도 하게 됐고 정화의 이 부분도 받았고 맞아요 이게 진짜 인생곡이네요 인생곡 김종민씨의 인생노래 어떤 곡인가요? 손성은 내가 선택한 길 제가 어렸을 땐 가장 힘들 때 과도기잖아요 학생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가장이 될 때인데 다 그만두고 싶고 불안하잖아요 뒤에가 낭떠러지인지 모르겠다 나는 일단 가자 직진이다! 지금 아마 같은 심경인 학생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용기를 받았어요 용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노래 가사 진짜 좋아요 같이 따라 부르실 수 그럼요 김종민씨 이 노래 잘해요 갑시다 그러면 가사를 모르겠지 지금 이 노래는 공개가 좀 보이네 그렇죠 게잉 ideally 너무 잘생정 여러분 무슨 영상이냐 선생님 안녕